이게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천세 개의 이슈가 돼가지고 브라질 대선이 아마 지금 또 문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승부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20시간 전에 미국의 폴리티 코 정치 전문 매체에서 패배한 브라질의 대통령이 브라질의 일렉션에 이견을 제시했다. 이런 게 나오고. 현직 대통령인 보소나로가 브라질 일렉션의 패배에 대해서 컨테스트 항의를 했다. 브라질의 군부는 선거에서 어떤 선거 사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좀 브라질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지만 그냥 기사만 보더라도 이런 덜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 선거 문제를 참 한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 온 안동 데일리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스 투데이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기사를 냈네요. 브라질의 부정선거 공식 2위 제기 군부 개입하나 브라질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면서 후보였던 현 대통령 자이루 보소나로 약간 우파 측 인사입니다. 최고 선거법은 우리로 대법원이겠죠. 공식진 2위 제기를 했다. 보소나로 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당을 비롯한 우파연합 측은 개표 감사 결과 일뷰 전자투표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오작동 징후를 발견 했다. 특정 투표기 개표 결과에 대한 무효화 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투표가 아무리 뭡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컴퓨터는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에 그냥 개표나 이런 과정에서 컴퓨터 성격의 컴퓨터나 컴퓨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애만들 명령어 조작에 의해 가지고 표의 정감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브라질 여러분들 선거도 제가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전자투표지 분류기 문제 전자투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는 우리하고 또 달리 터치스크린 방식 같은 걸 사용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2020년 4.15 총선을 여러분들 한참 취재해서 보도할 때 지금은 이제 한 80대가 되시는 육군사관학교 아주 초창기에 교수님을 담당하셨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전자공학 같은 걸 하신 분이 공병호tv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초창기 멤버죠. 그분이 단언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숫자는 다 변조될 수 있습니다. 그게 80대의 육군사관학교의 교수님을 전했던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셨던 그 당시에 전자공학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종류의 숫자는 다 위변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별 득표 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이 지금 브라질에서 발생한 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득표율 1.8포인트 차로 배배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브라질에서 이렇게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브라질 현재 언론은 고속도로 점거시위가 갈수록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폴리티콜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이런 내용이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브라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일부만 여러분들 구글링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자이루 보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10월 선거에서 자신의 패배의 이의를 제기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소프트웨어 버거를 인용하면서 대부분 전자투표에 대한 투표를 무효화할 것을 선거당국에 촉구했다. 대통령과 그의 자유당을 대신해서 33페이지 분량의 요청을 변호사들이 제시했고 그들의 평가에 따르게면 2020년 이전의 모든 기계에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의 28만 개 또는 10월 30일 결선에 사용된 전체 약 59%의 전자투표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자투표계를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선거를 전혀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집권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장기 집권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전자투표계를 도입할 겁니다. 전자투표계를 도입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 다 언론들이 다 뒷받침하겠죠. 전자투표계를 하면 신속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선거는 우선순위가 정확성이 가장 남바완이고 그다음에 신속성 편리성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도 뭡니까 우선순위를 맹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선거는 시간 좀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종류의 전자기기를 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투표지 불룩이든 전자투표기든 그게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종류의 소위 전산기기들이 투표의 정확성을 전혀 뭡니까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관으로 보통의 시민들이 선거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독일의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보통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두 눈으로 검증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전산기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독일에서는 전자투표기 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입니다. 선거 과정에 검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어느 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컴퓨터 성격의 전자매체를 통과한 모든 종류의 숫자는 위조 내지 변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거 사기범들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들 때 벨벨 이유를 다 댑니다.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개표가 편리합니다. 다 여러분들 뭡니까 가비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공상당이라 할 짓입니다. 육안으로 해야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전산조작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투표지 분류기지 않습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은 그것이 절대 전자투표기라고 이야기 안 하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지만 그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 이런 연결고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면 안 써야 되는 거죠 반장선거하고 대통령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꼭 같은 거지 21세가 여러분들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선거 문제 하나 제대로 뭡니까 확실하게 못하니까 나라가 참 답답한 거죠 이렇게 국론을 많이 분산시켜 되겠습니까 5분 30년이 넘 Butler እብኩ ሜሩ ሰብራሶᄠ Blick